op audience 코듬로 코듬로 하나는 내꺼야 식량이 하나 해줘 아빠가 언제 근무하고 올까요? 이렇게 따라가는 곳이 좋아 바로 가운데에 딱 밟아 응 가운데 밟았어? 응 자동 볼터치인데 아빠 무거워요? 뭐 봐봐 아빠한테 엄마껄 붙여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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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우리 윗세오름 안가고 전망대만 갈라구요 아따 여러번 찍어주세요 여러분 찍고 있어요?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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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! 빨리와! 비용하네! 엄마 먹어 아유, 그거 조금씩 먹으면 돼 왜냐면 딴 게 있으니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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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반씩 먹으면 되는 거지 이제, 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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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절 운돌 반응 흔적이다 아빠가, 빈츠 하나 더 줘 없어. 1인당 하나씩이야 나 그래? 저는 너트를 다 드려 이거 좋잖아 아빠 이거 있어 아빠 들맛 쪼꼬 아 나 그거 먹을게 나 아침 많이 먹으면 안 돼 아빠 아몬드일까? 응 이거 갑자기 약한 척해 싫어요 나 어저께 전복해 움직이는 것도 싫었어 Bowser 자 먹자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로 곰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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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몬데요 곰돌이 제 요리 껍질 지금 통화하셨던 분이 있을까요? 예전에는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소맷깃을 잡아서 따르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선으로 하는. 여기 두개가 some sort that is with the so on. 이거 어떻게 먹는걸? 맛있어. 아 나가면서 가르침. 고춧가루 반죽 소금 매우 대표 유일한 태어나 대사 반죽 그래서 청소의 세이리와 함께 함께 들을래요 아 먹었어 아빠 비벼먹을거야? 해장국? 해장국 해장국 약간 영화야? 영화야? 저 뒤에 비켜드리잖아 무슨 영화냐고 해장국 아빠는 어디갔어? 아빠 저기 엄마는 엄마를 왜 안보여? 엄마 저기있다 나오면 막 먹게 먹자 커피 사운드 좀 벌려 커피랑 같이 먹으면 좋기는 하지 고추냉dah 여섯개 다 넣어atelyét다 여섯개를 꼬치 놔궈어서 복되어 넣어드릴게요 아빠 조심 뜨거워 뜨거워 가자 천천히 다 넣어먹을거야 음 맛있고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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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떨어지겠어, 언니 학교에서 소화했어 크게 많이 못 배운 걸 안 먹었다고 찍어야 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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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